최은우 씨가 오늘 스타킹 고별무대를 섬멸습니다. 최은우의 끝장 매직쇼! 큰 박수로 말씀하십니다! 마술사 최은우! 마술계의 절대 지전이 되려거든 마술의 성전에 레인보우 재경이를 제물로 바쳐라! 세세스레 묶인 채로 우리들의 무지개 여신 재경은 마술의 성전에 목숨을 내놓고 마는데요. 권력 앞에 필요한 눈물도 없는 마술사의 결단! 안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안 돼! 마술의 성전에 붓끼둥이 씻었고, 붓끼둥이 씻었고! 뜨거운 붓길 속에서 탈출을 향한 불쌀적인 몸부림이 시작되는데요. 재경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마술사 마술의 성전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탈출이 성공해야 한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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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민현 재경은 억울하게! 자유를 당하고 나요! 재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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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은 스케터클터에서 사신 리얼 매직! 최은우 앤 김재경! 재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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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돌 스타 재경씨와 콜라보를 했어요! 왜 콜라보나요? 안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먹고살기가 워낙 힘든 거라 생각했어요. 재경아! 괜찮아요 지금? 쇠사슬을 푸느라 손목이 다 이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진짜 빨리 뛸추는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름 또한 재현우의 끝장 매직쇼거든요. 우리 혜노씨가 많은 하늘에 날비랄 때 아닌 거 말이죠? 네! 고벨 무대라고 선언을 했다면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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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스타킹에 끝장내려고 그러세요? 왜요? 왜? 아니 뭐 제가 스타킹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일본에서 앞으로 이제 전국 투어도 있어갖고 또 역시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해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완성이 됐는데 딴 데서 이렇게 기웃대다가 저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딱히 돌려서 마술의 끝을 보이시지 끝장 매직 주인공 혜노씨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